엄마, 엄마. 뭐지? 밥 먹자. 밥 먹자, 알았다. 여보. 여보, 어디야, 이거 뭐야? 이거 왔어요. 자, 이제 굽기 시작하면 바로 시작하면 돼. 여보, 이제 여기에 문어를 5분 동안 데칠 거야. 이제 문어 떠날 시간이야. 맞아, 문어야 안녕. 이제 문어 떠날 시간이야. 여보, 여보, 오면, 오면. 안녕. 얘 들어간다. 안녕. 오면, 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멀리 백구동이 울리며. 안녕, 잘 가. 너 그렇게 해 말게. 어, 가. 이렇게 하자. 엄마랑 같이 하자. 문어야, 맛있게 먹어줄게. 그래. 문어야, 미안해. 오케이, 됐어. 이제 문어를 먹어야 돼. 어, 문어를 먹어야 돼. 맞아. 그런데 오늘 슬퍼하겠다. 문어, 그럼 슬프면 우리 먹지 말까? 놔줄까? 그냥 문어 슬프고. 그러니까 문어가 너무 떠나는 게 슬프니까 우리 그럼 먹지 말고 놔줄까? 내가. 그런데 안 뜨겁대, 얘가. 나 얘 약간 무서웠어, 방금. 아빠, 이제 슬슬 준비해. 어. 문어 꺼내 시간. 10, 9, 8, 7, 6, 5, 8, 3, 2, 1. 야, 이거 너무 커. 여보. 여보. 우와, 진짜 맛있게 생기긴 했다. 미쳤다. 작가에서 좀 보자. 대박. 대박이다, 진짜. 그렇지? 이걸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고. 이렇게 하고. 지금 됐어. 충분해. 오, 김치찜 예뻐. 어차피 데쳐낸 거니까 겉에 색깔 보면. 노릇노릇. 맛이 상상이 간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기름 온도 한번 봐봐요. 오, 된다, 된다. 여보. 여보가 튀길래. 내가 이걸 할게. 오케이. 야, 냄새 나, 냄새 나. 제대로 나, 제대로. 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다. 이봐.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그렇지. 야, 다 불러. 동네 사람한테 불러, 빨리 불러. 야, 이거 봐라. 미친다, 미친다, 이거. 이거다, 이거야. 미친다, 미친다, 이거. 이거다, 이거야. 이거다, 이거야. 미친다. 잠깐, 이거 시범으로 빨리 먼저 먹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보, 미쳤네. 이거야. 잠깐만, 여보. 맛있어. 와. 맛있어. 소스 봐. 소스 진짜 맛있지? 응. 자, 입에 들어간다. 간다. 간다. 엄마. 이거 맛있어. 엄마. 이거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 와, 엄마 엄청 맛있어. 우와. 아...